안녕하세요. 바비입니다. 이번에는 저번에 바닥을 작업을 하려고 이야기했다고 한 A2000 1786 모델을 보여드릴게요. 정신이 없어서 약간 버버대고 있는데요.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. 작업의 결과물은 바닥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. 추가 작업은 바닥을 컴파운드 작업을 먼저 하고 깔고 안쪽에 이물질이 있어서 그런 거 제거하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. 이 녀석은 다른 글러브하고 다르게 외부 이쪽이 플레인하죠. 막히는 게 없이 기본적인 일반적인 글러브들은 이렇게 보강돼서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 부분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. 하나로 되어 있어서 우는 경향이 있는데요. 그거는 이걸 다 열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가죽이 남는 부분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안쪽의 오른 부분이나 이쪽 손바닥의 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되었고요. 그다음에 글 쓰신 분이 용진님인데 두 칸 반이나 두 칸을 선호하셔서요. 그렇게 길들이려고 노력을 했어요. 이렇게 집은 다음에 두 칸 쪽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두 칸 쪽으로 길들여서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. 보통 이렇게 해도 되고 두 칸 쪽으로 되는데 만약에 용진님께서 두 칸으로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얘를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살짝 살짝 동그랗게 마르셔가지고 엄지가 자연스럽게 두 칸으로 가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공을 넣어놓고 이렇게 두 칸 쪽에다 놓고 그냥 안 쓸 때는 이렇게 넣어두시면 편안하게 아마 쉽게 그 칸을 옮겨서 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. 꽃집은 크게 뭐 어려움 없이 그리고 mooi achel 이렇게 강